신나는 스타킹 놀이! 스타킹의 잘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해보면서 사물의 창의적인 활용법을 경험하는 즐거운 신체 놀이입니다. 스타킹 나라 스타킹 여왕님 스타킹들 고민 들었네 그래, 무엇이 그리 걱정이냐? 보세요, 전 구멍이 났어요. 구멍난 스타킹은 못 신어! 전 오리 나갔어요. 올라간 스타킹도 못 신어! 전 한짝밖에 없어요. 한짝꾼인 스타킹도 못 신어! 사람들이 우릴 모시느니 우린 쓸모가 없어요. 너희들도 무언가 할 일이 있을텐데. 그래, 뿅뿅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뿅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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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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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뿌잇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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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잇뿌잇아, 안녕! 안녕, 어서와! 얘들아, 이거 받아! 구멍난 스타킹! 한 척 보낸 스타킹! 어? 이걸 왜 쥐는데? 어, 우리 보고 이거 신으라고? 아니, 이 스타킹들이 이젠 쓸모가 없어져서 속상하대! 그래서 말인데, 이 스타킹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어... 글쎄... 물론 있지! 짜잔요! 그래, 스타킹으로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가 얼마나 많은데... 구멍난 스타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와, 그럼 우리 오늘은 스타킹 놀이에요! 하하, 그래, 그래! 자, 그럼 뿅뿅아, 변신 방귀 부탁해! 뿅뿅! 좋아요! 변다라변의 변신 방귀! 뿌잇뿌잇뿌잇! 툭뿅! 자, 신나게 스타킹 놀이할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 네 네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해서 четы에 naught 게임 해봐요! 모두 준비! 자 씩씩하게 씩씩하게 두 손 들고 뿌이뿌이뿌이뿌 어깨를 흔들 뿜두리랑 뿜바바 어깨를 흔들 야야야야야 두 팔을 쭉쭉 카오랑 야야야 두 팔을 쭉쭉 Klux Kuch Hu 손들고 뿌이뿌 뿌이뿌 뿜뿜리처럼 자 이번엔 짜자잔처럼 짜자자자 짜자 짜자 짜장염처럼 짜잔 짜잔 달리고 달려라 땅을 박차고 나나나나나나나나 저 하늘까지 자 그럼 모두모두 스타킹을 양손에 끼우고 자 이번엔 스타킹 촉감 놀이를 해볼거에요 먼저 엄마랑 손잡고 손바닥 비비기 잡고 비비기 자 이번엔 옆친구랑 악수해보기 악수 악수 악수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악수 악수다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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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랄랄랄랄라 부들부들 부드럽다 맞아 아 삑삑이랑도 악수해야지 삑삑어 삑삑어 어이 누가나 불렀다 자 악수 으악 뱀이다 뱀 아휴 아휴 하엉 근데 그 스타킹선 꼭 꾸물꾸물 뱀 같다고 아휴 어? 어? 그러네 뱀이다 뱀 아휴 여기도 뱀 있다 뱀이다 꿈틀꿈틀 애벌레처럼 꾸물꾸물 뱀이다! 꼬물꼬물 꼬물꾸물 애벌레 간다 꿈틀꿈틀 꼬물꼬물 수르르 꼬물꾸물 커다란 하우밍이다! 도망가자! 꿈틀꿈틀 꼬물꼬물 꼬물꼬물 수르르 꼬물꼬물 커다란 하우밍이다! 스타킹이 쭉 늘어나네! 그래 어? 잠깐만 스타킹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아! 난다 난다 생각난다 쭉쭉 늘어나는 스타킹 줄다리기 빅빅이가 좋아하는 줄다리기다 줄다리기 누가 누가 힘쓴가 냥차 냥차 자!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같이 스타킹 줄다리기 준비! 시작! 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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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라 쭉쭉 당겨라 쭉쭉 거기게 누가 누가 힘쓸가 누군가 잘하나 당겨 당겨 힘차게 쭉쭉쭉 영차 영차 힘차게 영차 영차 당겨라 쭉쭉 당겨라 쭉쭉 포기게 누가 누가 힘센가 누가 누가 전하나 당겨 당겨 힘차게 쭉쭉쭉 자 이번엔 스파킹 끝을 발목에 묶고 줄다리기 준비 쭉쭉 힘내라 힘내라 영차 영차 힘차게 영차 영차 당겨라 쭉쭉 당겨라 쭉쭉 포기게 누가 누가 힘센가 누가 누가 날아가 당겨 힘차게 쭉쭉쭉 힘내라 힘내라 쭉쭉쭉 영차 영차 힘차게 영차 영차 당겨라 쭉쭉 당겨라 쭉쭉 포기게 누가 누가 힘센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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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당겨 당겨 힘차게 쭉쭉쭉 쭉쭉쭉 우리 친구들이 진짜 힘세다 맞아 스타킹이 이만큼 늘어날 정도로 힘껏 당겼어 그래 우리 친구들은 힘이 세니까 아마 던지기도 잘 할거야 그래서 이번에 할 놀이는 스타킹공 던지기 우리 스타킹공 만들어볼까 우리 스타킹공 만들어볼까 자 어떻게 만들까 일단 신문지를 여기 움직여서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두수 하나 열 셋 셋 숙쑥 Third 셋 셋 스타킹공 완성!!! 자, 우리 친구들도 스타킹공 던지기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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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그럼 스타킹공을 신나게 빙빙 돌리다가 휙 하고 던지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승애부터 준비 빙빙 돌려서 멀리 멀리 휙 휙 휙 힘차게 밟고 멀리 멀리 휙 휙 휙 신나게 돌리고 기껏 던지자 모두 모두 잘한다 야야야 빙빙 돌려서 멀리 멀리 휙 휙 휙 휙 힘차게 밟고 멀리 멀리 휙 휙 휙 신나게 돌리고 기껏 던지자 모두 모두 잘한다 야야야 신나게 돌리고 기껏 던지자 모두 모두 잘한다 야야야 빙빙빙빙 우와 자, 친구들 어때요? 오늘 스타킹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해봤는데 모두 재밌었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신나게 스타킹 놀이한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 짜자자자자자 우와 스타킹 안에 귤이 쏙쏙 귀여운 스타킹 눈사람 하하하 자, 우리 친구들 하나씩 줄게요 스타킹 눈사람 잘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고마워요 잘했어요 오늘도 즐거웠죠 신나는 하루였죠 자, 그럼 친구들 자,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안녕 뿌잇뿌잇